러브위드에서 레볼루션에 이르기까지 비틀즈는 팝음악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고 다양하며 영향력 있는 밴드였습니다. 다다리오 플래닛 웨이브즈는 비틀즈의 앨범 커브와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 스트랩 컬렉션을 발표하며 그들의 업적에 경위를 표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플래닛 웨이브즈에서 제작이 되는 다양한 비틀즈 관련 스트랩과 피크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플래닛 웨이브즈의 비틀즈 관련 악세사리는 비틀즈 팬들이 아니더라도 꼭 한번 만나봐야 할 멋진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은총씨가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되어 전세계 비틀즈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플래닛 웨이브즈의 다양한 스트랩과 피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옐로 서브마린 50주년 기념 스트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비틀즈 50주년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비틀즈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옐로 서브마린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캐릭터들의 특징을 조금 이렇게 디자인화 시켜서 만든 제품입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볼까요? 얘가 존 레논이에요. 이 비틀즈 팬들이라면 알 수 있겠지만 존 레논이 옐로 서브마린 애니메이션에서 존 레논 캐릭터가 입고 나온 바지와 동일한 디자인 이게 바지 컬러예요. 그리고 스트랩 끝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비틀즈의 로고가 보여집니다. 이 소재 자체가 이 부분이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 확실히 되게 부드럽고 아마 이 기타 연결해서 딱 합체를 했을 때 느낌이 되게 부드러울 것 같아요. 이 면이랑 닿았을 때 느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재예요. 이게 뭐냐면 안전벨트 만들 때 쓰는 소재예요. 아 그래요? 굉장히 견고하고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죠. 구름같이 생긴 거 있죠? 노란색. 얘가 폴메카트니 폴메카트니입니다. 폴메카트니 폴메카트니 디자인인데 이게 왜 폴메카트니냐 역시나 옐로 서브마린 애니메이션에서 폴메카트니가 차고 나온 넥타이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넥타이 디자인이고 역시나 비틀즈 팬이라면 옐로 서브마린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던 비틀즈 팬이라면 아! 폴메카트니 넥타이 하실 수 있는 디자인이고요. 다음은 확실히 이것도 다 소재는 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가 군 탄띠같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누구냐면 조지 헤리슨 조지 헤리슨이 애니메이션에서 조지 헤리슨 캐릭터의 상의 상의 자켓 디자인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건 다 똑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링고스타 네 이게 역시나 옐로 서브마린 애니메이션에서 링고스타가 입고 있던 자켓 음 과 동일한 컬러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색깔을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 음 여기 지금 화면에 저희가 상황이 좀 열악해서 컬러를 다 못 담고 있지만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상징적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형님은 어떠세요? 그 이중에서 만약에 형님이 하나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틀즈 멤버 중에 폴 맥하트니를 제일 좋아하지만 아 그래요? 여기서 디자인은 존 레논 아 디자인 저는 여기서 제일 그래도 디자인이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지 헤리슨 아 그리고 링고스타도 괜찮아요. 네 링고스타도 괜찮고 네 하지만 제 원픽은 존 레논 은총씨는 저도 사실 안타깝게도 이 맥하트니죠? 네 맥하트니 빼고는 전 다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거 약간 밀리터리 느낌 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사실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컬러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 되게 오히려 저는 이 색이 좋긴 한데 맸을 때 이게 맸을 때 얘만 좀 쨍할 것 같고 저도 사실 원픽을 하려면 얘가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든데 이게 또 있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또 매물 이쁘요. 이쁘죠. 저는 또 누구한테 추천드리냐면 그 모르겠어요. 요즘 또 쓰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히데시그네처럼 하트 기타 페르난데스 페르난데스 거 거기 거랑 또 해도 좀 맞을 것 같고 뭐 아니면 요즘 알바니즈 AZ 시리즈 같은 기타에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그리고 뭐 뭐 팬더 스트레스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레스포에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그죠? 레스포에는 대략 조지 헤리슨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레스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그 이제 팬더에서 채택하는 그런 원톤 컬러 그죠? 그러니까 뭐 탑이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뭐 예를 들면 피에스타 레드 바디든 뭐 아니면은 이니 칼라든 아니면 뭐 그거 아니더라도 뭐 이게 컬러감이 그냥 단일색이 많다 보니까 괜찮은데 탑이 올라가거나 좀 PRS 이니 기타 기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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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ero 갓 기타 기it 하나 기타 기타 포니 기타로 jumps 밴더 밤더나 알바네즈 하나 South 수 있다 오히려 이제 팬더나 알바네즈 뭐 이런 쪽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요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옐로 서브마린 애니메이션 50주년 기념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던 스트랩이구요 다른 스트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또 다른 종류의 비틀즈 스트랩을 보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플래닛 웨이브즈에서 제작이 되는 하얀색이 비틀즈 클래식 로고 스트랩 이거 비틀즈 로고 클래식 로고만 지금 다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느낌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타 안가리고 괜찮겠다 하지만 제가 기타 한 대가 딱 떠오르네요 그레치 화이트 팔콘 되게 멋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뭐 깁슨으로 가면 어 저기 형님 가지고 있는 알파인 화이트 커스텀 음 잘 어울릴 것 같네 요런거 괜찮을까 그래서 비틀즈 로고가 패턴으로 적용이 되어 있구요 모던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클래식 로고 스트랩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비틀매니아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음 스트랩입니다 다양한 비틀즈 로고가 패턴으로 적용되어 있고 클래식 로고 스트랩에 비해 좀 더 신나고 화려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글씨체가 굉장히 여러개가 뭐 요런거 귀엽죠 지금 보시면 그렇죠 뭐 이거야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로고고 그런데 뭐 요런 지금 폰트가 되게 좀 귀여운 것 같구요 각 앨범에 사용됐던 폰트들이 프린팅이 되어 있구요 요걸 또 맞추는 재미가 또 있는 그런 비틀매니아 라는 스트랩 이었습니다 이 플래닛 웨이브가 비틀즈 관련 스트랩들 많이 출시를 하는데 단순히 이 플래닛 웨이브만 비틀즈의 스트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레비스에서도 비틀즈 관련 스트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더 재미있는 피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틀즈 피크를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플래닛 웨이브즈에서 제작이 됐고 옐로 서브마린 50주년 기념 피크 세트입니다 옐로 서브마린 애니메이션에 나온 비틀즈의 모습을 멤버별로 만날 수 있구요 비틀즈의 모든 멤버와 노란 잠수함이 함께 프린팅된 피크도 포함이 됩니다 이 피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놓고 까서 쓴다기 보다는 쟁여놓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아까 전전했던 그 스트랩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피크도 가지고 있는데 안 깠어요 혹연 알아요 그 히스토리 채널의 빡빡이 아저씨한테 나중에 팔 수 있을지 한정판으로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구요 다음은 플래닛 웨이브즈에서 제작이 되는 비틀즈 콜렉터블 틴 피크입니다 이게 넘버가 원 투 쓰리 가 있구요 이 들어 있는 피크는 다 종류가 동일해요 피크 종류는 다 동일하고 피크를 한번 한번 까볼까요 여기 여기 아마 피크가 열려 있을텐데 피크를 쫙 까서 바닥에 한번 깔아 주시면 오우 이렇게 피크를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한 그림들도 많이 보이죠 이쁜게 많네요 지금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뒤에 멤버들 얼굴이고 멤버들 얼굴이 있고 에비로드 요거는 저거죠 둘 다 양쪽이 같은거고 비틀즈를 상징하는 요거일거고 에비로드 너무 유명한 횡단보도 왜 이렇게 안 떨어지니 그리고 뒤에 사과 이렇게 막 뒤집고 퍼 보고 하는 좀 재미가 있죠 예 여기도 지금 보면 사과에서 똑같을 것 같은데 뒤집어 보면 요거 요거가 사과고 사과 뒤에 보면은 이렇게 요런식으로 지금 이것도 사과였는데 뒤집었더니 요런 이미지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케이스를 한군데 한번 모아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저는 이거 케이스 때문에 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케이스가 3개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비틀즈 블랙 컬러 바탕에 비틀즈 로고와 화이트로 모던하게 새겨진 피클을 제공하고 있구요 2번 같은 경우는 컬러풀한 요 친구 얘는 지금 더 비틀즈 1964 컬러스 헤드샷 이미지 위에 비틀즈 로고가 새겨져 있는 케이스고요 마지막으로 예 요 친구 같은 경우는 3번 인데 서드 페퍼 롤리허츠 클럽 밴드 활동 당시에 비틀즈의 모습이 프린팅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비틀즈 팬들이라면 참 좋아할 만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저도 좀 욕심이 나네요 이거 뭐 실제로 뭐 이 피크 다 쓰시고 나셔도 요거 이렇게 피크 케이스로 맞습니다 피크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 3개 사셔가지고 하나 일렉 쓸 때만 넣는 피크통 그리고 하나는 어쿠스트 기타 쓸 때 넣는 피크통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인치별로 좀 이렇게 좀 다른 표현력이 필요할 때 써야 되는 피크통에서 이렇게 딱 정렬해 놓고 쓰시면은 왜냐하면 이게 또 작아서 그냥 기타 가방을 앞에 넣어놓거나 이렇게 보관하기가 아주 용이하고 그리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페달보드 파워에다 이렇게 찍찍해서 붙여 놓고 꺼내서 쓰는 거죠 비틀즈 팬들이라면 참 좋아할 만한 구성의 제품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건우신 사겠네요 비틀즈 팬이어서 네 모든 스트랩과 피크를 만나봤습니다 이 비틀즈라는 밴드가 이뤄놓은 업적 모든 뭐랄까 단순히 그냥 음악을 하는 밴드라는 것은 넘어섰잖아요 그쵸 문화가 됐고 역사가 됐고 말 그대로 전설 같은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 밴드죠 그런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영상, 디자인, 미술 모든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아이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틀즈 관련 구찌라든지 비틀즈 관련 상품들이 지금까지도 비틀즈 팬이 아닌 비틀즈 음악을 잘 모르는 친구들까지도 구입을 할 수 있게 구입하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비틀즈의 노래인지 모르고 들었는데 나중에 야 그거 비틀즈 노래야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많죠 왜냐면 리메이크 된 경우도 많고 커버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것을 봤을 때 흘러나온 음악이라든지 아예 비틀즈의 음악만 가지고 뮤지컬처럼 만들어낸 영화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본 제품들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 옐로 서브마린이라는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이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스트랩도 오늘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비틀즈 멤버들 캐릭터들이 착용하고 있던 의상이나 넥타이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스트랩들도 만나봤는데 여러모로 굉장히 매력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게 있어요 밴드들 티셔츠가 국내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해외 밴드들 티셔츠 보면 이게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만드는 팀들이 있는 반면에 뭔가 나는 정말 이 팀을 좋아하지만 입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약간 후진 디자인의 굿즈를 만들어내는 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걸로 따져보면 비틀즈는 최상위 티어다 정말 이 굿즈가 멋있게 잘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수집욕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오늘 은총씨도 이 비틀즈 관련 상품들을 많이 봤는데 느낀 점을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뭐 형님이 사실 다 설명하셔가지고 딱히 할 말씀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뭐 위션을 띄워놓고 뭐 한 뭐 문화의 문화예술가이기도 했고 철학가이기도 했고 혁명가로도 불렸고요 그렇죠 사회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굿즈 그러니까 이런 펜시 상품까지도 이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펜시를 구매하는 게 맞는데 어쩌면 우리는 비틀즈의 한 역사를 또 함께 하는 또 그런 약간 좀 거창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폴 맥카트니 또 이제 뭐 사실 연세가 지금 장난이 아니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역시 대단하다 이제 뭐 20 그러니까 시대로 관통하고 뭐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뭐 바흐라든가 뭐 모짜라든가 뭐 들으면서 하지만 이게 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대중음악은 클래식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지금 비틀즈가 그렇죠 비틀즈는 클래식이죠 보여주고 있죠 아마 우리가 나중에 죽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죽고 했을 때 비틀즈 음악이 정말 또 새로운 뉴클래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사담을 붙이자면 다프트 펑크가 해체를 했죠 아 그러면서 다프트 펑크와 관련된 굿즈들 가격이 치솟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때를 노려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 많은 팬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 뮤지션들은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도 그런 흔적들을 남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나본 제품들도 다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상업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틀즈에서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런 합법적으로 멋있는 비틀즈의 공식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제품들을 산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팬으로서의 또 다른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이 담겨져 있던 컨텐츠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